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해볼 공포게임은요 나인 차일드 스트리트라는 게임이고요 제가 예전에 일전에 그 개발자 분께서 뿌린 데모 버전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게임이 그래픽도 좋고 담고 있는 내용도 괜찮았다 그리고 현재 이 게임 자체가 평이 꽤나 좋습니다 그래서 나인 차일드 스트리트 오늘 공포 게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약 무서움 난이도는 12엄마 정도 되겠습니다 네 랭귀지가 잉글리시랑 러시아밖에 없는데요 제가 또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가지고 와서 옆에서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Let's get it Who are I am? 여기 어디지?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여기 어디지? 프리스 E E 버튼으로 상호작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그거 아니야 월식? 계기 월식? 어, 파킹 스파게티 완전히 스파게티가 말라 삐뚤어졌네요 저도 방금 스파게티를 먹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침실 자기 방인 것 같아요 방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막혀있네 일단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아볼게요 딱히 없네요 불도 꺼닫힐 수 없고 로프를 끊어야 돼요 로프가 지금 묶여있대요 방에 지금 로프가 묶여있다 줄을 끊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그럼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런 그 창고 같은 곳에 있거든요 창고 같은 곳에 있다 포크로는 못 끊을 것 같고요 줄을 끊을 수 있는 게 없나 본데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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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자세히 찾아보세요 샴푸도 지금 위쪽도 안 봤잖아요 샴푸도 있고 샴푸도 있고 뭐 없는데요? 다른 데 있겠죠 여긴 진짜 없어 소파 사이에 껴 놓은 것도 아닐 테고 이렇게 어렵게 해놓진 않았을 거예요 바람 소리가 그냥 어? 사운드 잘 샀다고요 어 깜짝이야 어? 열리는데요? 아 줄을 끊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문 밖으로 이렇게 뭐야 그냥 살펴본 것 뿐이었나? 어? 벌레가 기어 다니고요 너무 높다 줄을 찾아보자 어? 여기 열리는 곳이 있었네요 어 무서워 머리 칼 머리카락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놨네 문을 어 언제 찾나요 아니 나도 찾고 싶은 데 없잖아 구매하고 올게요 아니 솔직히 너가 봐도 이거 좀 찾으라는 거야? 말라는 거야? 시X 시작부터 이렇게 게임을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찾아? 흠흠흠 아니 상호작용 키는 가운데 마우스 그게 뜨거든요? 올라갈 수도 없고 예 어 그 소파 이게 박스에 있네요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? 어 줄을 끊을 수 있는 어 저기 손이 잘려져 있어요 아까 일어날 때 소매 자국만 있어 소매만 이렇게 있었는데 내 손이 잘렸나봐요 그럼 내 손을 갖다가 이거 붙여야 되는데 이미 벌레가 파먹었기 때문에 내 손은 괴사됐다는 얘기네요 이런 시발 일단 나갑시다 흠흠흠 내 손을 누가 자른 걸까요? 잘랐습니다 자 후 가봅시다 자 익스플로러 더 하우스 인 집안에서 밧줄을 찾아보자 아까 저기 맥주병 이런 거는 건들었다가 X 되는 수가 있어요 인형 곰인형인데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곰 안에다가 뭔가를 심어놨나봐요 네 자 열어볼게요 흠흠흠 그리고 소파 이 정도 지금 높이면은 시야각이 이 정도 나온다면은 얘는 어린아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인공은 어린아이일 거예요 그림자에 팔 없네 그리고 그림자 보면은 팔이 없어요 팔을 누군가가 자르고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소우마냥 씨볼 새끼가 어떤 새끼가 날 이렇게 났던 거야 어떤 새끼일까요 어떤 새끼야 날 이렇게 팔을 자른 거야 뭔 소리야 어 왜 이래 얘 천식 있나 왜 숨 같이 헐떡거리고 지랄이야 무섭게 개새끼야 숨을 제대로 못 쉬는데 뭐야 제가 열려있는 어 여기는 자차있고 아씨 무섭네 이거 빅락으로 열 수 있다고 하는 엄마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어 불 꺼졌어 와 이거 좀 약간 분위기 좀 무섭네 나 식은땀난다 라피아 어어 왜 이래 뭔 소리야 클립 아까 못할 수 있어요 아 물방울 존나 떨어뜨리네 개새끼가 어 시야가 왜 이렇게 제한적이야 어 닫아 왓 왔났다 도망쳐야 한다 도망쳐야 한다 도망쳐야 한다 도망쳐야 한다 나가자 자 이연마 적립되었습니다 내려가 봅시다 아이고 제대로 고정을 했어야지 로딩 이래서 쫄보들은 보면 안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귀신을 안 믿어요 나인차일드스트리트 흠흠흠 아까 방에 있던 망원경으로 내가 탈출하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반대편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게 누구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뭔 얘기에요? 미스터리의 끝 미스터리 것 저 집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지금 이 친구는 저쪽 집이 차일드 9번가죠? 지금 이 집은 한 10번가 정도 되겠네요 이웃집이 수상하대요 이웃집이 수상하다 해석해볼게요 엄마 아빠 오늘 밤 저는 제가 이야기했던 건너편에 있는 수상한 집에 가볼 생각이에요 분명 저 집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미안해요 저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더이상 못 참겠어요 사랑해요 아르미니 주인공의 이름은 아르미니입니다 아르미니라는 소녀는 지금 두 팔이 다 온전하게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전의 내용은 아무래도 아르미니 9번가에 저 집의 궁금증을 모자까지 쓰고요 궁금증을 모자까지 쓰고요 망원경으로 저 집을 보고 있다가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흠흠흠흠 뭐죠 이게? 그동안 자기가 조사했던 내용인가봐요 그렇죠 이웃집이 너무 수상해가지고 이웃집이 좀 수상해서 이웃집이 좀 수상해서 뭐죠? 부모님이 주무신다고 창문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 라는 거라는 아 오케오케오케 가방을 챙겨야 된대요 아 가방 네 그리고 토끼 인형 챙겨야 된대요 가방과 토끼 인형 챙겼고요 가볼게요 흠흠흠 흠 아 아까 너무 소리 질렀더니 갑자기 목이 아프네 일단 나가는 길을 좀 찾아 봅시다 부모님이 깨지 않게 요런게 또 재밌거든요 어린 나이에 호기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아 이거 좋아요 후라씨 좋고요 후라씨 들고 F키로 켰다 껐다 하면서 갈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빨리 가시죠 네 저 집으로 향할 수 있는 보통 이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마당 있는 집에 많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구멍 같은 곳이 있을 겁니다 개구멍을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멍 닫혀있다 닫혀있다 개구멍으로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역시 제 말이 맞죠 여기 있네요 개구멍 차 조심 항상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얘기하거든요 차 조심하라고 네 이러다가 갑자기 덤프터로 확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건너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바로 앞에 수상한 이웃집 도착을 했고요 어 팔이 나다니고 아주 그냥 뭐 집을 개엉망인 상태로 이렇게 놔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무도 없고요 이럴 때는 보통 창문으로 들어가겠죠 이 새끼는 일단 죽어침입이에요 개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죽어침입을 합니다 어? 열어주네요 땡큐 나야 너무 좋지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지금도 살짝 긴장이 2층에 불빛나는 방을 찾아뵙니다 예예예예 사실 좀 긴장이 되거든요 1층에서 조금 어 조사를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호기심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법이거든요 예 이 죽어침입하는 시발새끼가 아주 그 건방진 놈이네요 팔 잘릴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웃집 아저씨 입장에서도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이 새벽에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지금 될 말입니까 여러분들? 그쵸? 예 굉장히 좀 그 집안 분위기가 아주 을시년스럽네요 예 이런 족같은 사진을 걸어넣는 이 아 개무섭게 생겼어 그림 봐 시발 예? 그렇지 않나요? 라이프씨? 뭐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귀여운데요 귀여워요? 저 그림이? 예 닥치세요 네 브이 으악! 씨발놈아 야 저 아 미친놈인가? 하하하하하하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알프씨 상스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예예 알겠죠? 자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넓네요 어 이런 거는 하나의 그냥 효과 하지만 난 놀라지 않는다 옆에서 빼이 하는 새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로 놀라지 않습니다 예 자 집을 이제 1층 좀 탐방을 했고요 자 그럼 2층으로 좀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층으로 한번 근데 이렇게 가구로 좀 막아져 있거든요 예 문 뒤로 갈 수 있는 거 길을 찾아야겠대요 아 그림 존나 거슬리네 아 뭐 저렇게 기괴한 그림을 걸어놨대니 에? 집 분위기를 너무 무섭게 꾸며놨잖아 음 2층도 못 올라가네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음 벽시기가 굉장히 좀 거슬리는데요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고 문침이 저렇게 빨리 가나요? 네 안 열립니다 흠흠흠 확실히 이거 어린아이 시점이라서 그런지 일단 이쪽에는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이 어두워서 시야가 좀 제한적이라서 그런지 찾기가 힘드네요 여기 다 이미 다 둘러봤고요 다른 곳으로 나가보라 문 뒤쪽으로 예 요쪽에서 막혔거든요 지금 가구를 못 지워나요? 이쪽으로도 갈 수 없을 것 같고 뭔가를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의자 같은 게 있을까요? 그러면은 바로 디딤빨을 찾으면 되겠네요 디딤빨 예 디딤빨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딤빨 요런 거 요런 거 괜찮아 보이는데요? 아니네요 아마 의자는 제가 봤을 때 보통 주방에 있거든요 예 주방으로 한번 가보죠 주방에 의자가 있을지 또 있네요 여기 하나 있네요 하지만 이 의자는 제가 들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의자인데요 다 눌러보시죠 상호작용 키가 뜨면은 눌러볼 테니까요 문을 닫아주고 밖에서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닐까?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집 뒤로 가가지고 뒤쪽에도 문이 있나 확인해보시죠 네 집 뒤로 한번 가봅시다 저희가 안 본 곳은 집 뒤편 밖에 없거든요 아 진짜 어둡네요 시벌 여기는 아예 못 가게 해놨고요 마당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마당 쪽으로 돌아서 한번 가봅시다 아니 어린 놈 새끼가 그냥 자빠져 자면 되지 왜 이렇게 남의 집까지 이렇게 무단 침입을 해가지고 굳이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불러가는 소리 좋아요 어 여기 있네요 상호작용 키는 뜨지 않고요 뺑뺑이네요 뺑뺑이 똑똑하고 염병을 하네요 네 발자국 소리 발소리 엄청 들리고요 문 같은 게 있었거든요 집 쪽에 네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한 바퀴 돌아온 건데요 다른 쪽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 다른 문이네 아 굳 열렸네요 좋습니다 자 2층에 빛나는 강으로 냉장고 한번 싹 열어보죠 네 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저씨가 잘 처먹나봐요 괴상한 취미 같은 게 있지만 이 아저씨 아주 잘 처먹습니다 냉장고에 버드와이저 맥주가 4개나 있고요 아주 야무지게 잘 처먹는 뚱부 아저씨인가봐요 예 맥주를 존나게 처먹는 걸 좋아하네요 아 근데 좀 뭔가 무섭네요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무섭네요 예 예예예 아 분위기로 조진다 어 좋아요 이런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를 아주 잘 예 했습니다 아주 멋져요 예 어 그림도 아주 무섭네요 예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수집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이제 다 수집을 엄마 저거 뭐야 나만 봤어? 어 피자 박스가 갑자기 지 혼자서 점프하네 야 어 보통 이런거 맥주 한 병정도 딱 들고 간 다음에 대가리 후렴쳐야 되는데 c-발 2층 가라고 그랬어요 2층 갈게요 나도 무서워서 그래요 얍 분위기로 아주 조지는 그런 게임이구만 이렇게 분위기로 조지는 게임들은 별거 없어요 막상 해보면 별거 없다 그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사진 봐 이 개새끼 주인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이네 사진 다 젖 같네요 이런 사진만 다 모아놨냐 뭐야 왜 세탁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탁실에 별거 없네요 나올 때 갑자기 뻥 놀래키거나 그 지랄하지 마시고요 페인트통이 있는데 이거 쓰러질 것 같아요 내가 지나가는 순간 맞죠? 인정? 불빛이 여기있다 불빛이 갑자기 끊기네요 컴퓨터 조명 꺼보죠 어? 뭐 말이야? 널 기다리고 있었어 아르민 널 기다리고 있었어 아르민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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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엄마 하지마 시바 새끼야 그러면 저 메모장에다가 저 텍스트를 쓴 거는 아마 팀 뷰어 같은 걸로 연결했나봐요 팀 뷰어 같은 걸로 연결했나봐요 그렇죠 현실적으론 그렇습니다 네 CCTV로 보면서 어 왔구나 어 왔네 아르민 오케이 넌 뒤졌다 어 뭐야 뭐야 뭔데 왜 지랄인데 왜 자꾸 숨소리 왜 이렇게 내냐 자식아 조용해 빨간 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녹았어요 디스커스팅? 왜이래 왜이래 왜 이러는데 왜이래 왜이래 아 시바 짜증나게 하지마 진짜 시간이 없다 런쳐야 된다는 것 같은데요 사진 보세요 아 아 ㅈ같네 진짜 아 우이 우아아 또르뱅뱅뱅뱅뱅 또르뱅뱅뱅뱅뱅 우이 우아아 이럴 땐 그냥 무조건 런치 와야돼요 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 주에에에에에에 와 왜이래 그림이 바꼈아여 어 야 gee 와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왕 cev 이 새끼야! 나도 공찰래! 나도 공차게 해줘, 시발 새끼야! 에헤헤 뭐야? 뭔가를 만들었던... 어, 뭐야! 엄마! 안녕! 나랑 친구 갈래, 시발 놈아? 인형을 만드는 집 같네요, 인형이 만들어버린다 어? 바뀌어있다 저기 하늘 쳐다보고 있었는데 야, 너 말하는... 말할 줄 알아? 아, 뭘로도 이 공포감을 깨버릴 수가 없네 나가자 왜 이래 오지마, 시발 새끼야 와, 사운드 미쳤는데? 아, 나 미칠 것 같아, 잠깐만 진정이 안되네 진정이 안되네 진정이 안되네 진정하자 진정하고 여긴 뭐하는 곳이야 빨간문이 있었던 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빨간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내가 먹었잖아 그러고 나서 전기가 뭐 한다면서 전기 고쳐야된다면서 전기를 고쳐야된다 네,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예, 그 저기 다시 내려가서 지금 선영장이잖아요, 막혀있잖아요 여기 올라갔다가 네 다른 곳으로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내려가서 거긴 길이 아니지, 원래 있던 데잖아요 네 내려갑시다 내려가면 반대로 내려가야지 네 여기 다시 못 열어나? 한 번만 더 해보자 안 열려, 안 열려, 시발 내려갑시다 내리기 시작할게요, 좌회전 네, 좌회전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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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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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가 봤죠, 여기? 내려가볼게요 런 런 런 런 런 런 두꺼비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꺼비집 어디있을까요? 두꺼비집 보통분들 두꺼비집은 밖에 있지 않나? 코트야 아니 이게 분위기로 조진이가 게임 참 잣같네요 여러분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답답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구요 여기는 이제 열리긴 하는데 안되겠어요 밖에 나가 봅시다 밖에 있을 것 같아요 맞절 RFC 밖에 있죠? 아니 한전도 아니고 이 새끼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을 이렇게 영탐하는거야 꼬마의 미친 호기심이 진짜 역겹네요 외벽에 있어요? 예? 두꺼비집 어딨어요? 딱 집 밖으로 나가는거 맞아요 아까 그럼 다시 거기로 가야되나보다 졸라 뺑뺑이 시키네 아 되게 막아놨네 나가서 형 집으로 가세요 우리집으로? 네 아 진짜? 네 우리집으로 가라고? 아니 형이 여기서 모험을 끝낸다고? 그래도 기왕 나왔으면 궁금증이라도 해소하고 나가야되는거 아닌가? 집가라는 메시지가 떠서 아 집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있었구나 아 집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있었구나 아 집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있었구나 이게 아무래도 영문판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온 개구멍으로 가면 네 벽을 긁으자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아냐 앞으로 저쪽으로 나가는게 맞아 한 바퀴 도둔 것 같은데요 아냐 못더라 어 뭐야 내 모자 놔두고 갔잖아 모자 안 들고 오면 엄마가 죽일 것 같아요 모자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날 죽인다고? 네 모자 안 가져갔다고? 네 그러니까 애들 말로는 그런거죠 엄마가 사준 모자인데 내가 저 모자를 못 가지고 가면 난 뒤질거야 아마 다시 들어가야돼요 집에 입구가 두개인데 그러면 저기 주방에 있었던 곳이니까 저쪽이 맞으려나? 원래 들어갔던 곳은 들어가보자 좋은 날 또 돌아가야되잖아 이리로 가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한 바퀴 돌아요 여기가 아니야 집은 사각형인데 반대라니까 여기가 우리집쪽이고 여기로 가는거 아니라니까 이리로 들어가야된다고요 알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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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이게 알았어요 들어가볼게요 저쪽이었죠? 네 아 시발 자 지랄해봐 지랄해봐 나 납치해봐 나 잃을거 없어 잃을거 없어 자 모자 자 모자 잠깐만 하하하 넷플레이? 뭘 플레이하자고 뭘? 나랑 놀자 누가 나를? 놀아볼까?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 우리? 모자준다 모자 고마워 개재끼야 어? 오오 너였냐? 오케이 그래서 뭐 그래서 니가 뭘 어쩔건데 난 집으로 가면 그만인데 개자지가 문 안 열리겠죠 뭐 어 그래 문 안 열리게 한다고? 해봐 해봐 나가는 문 뒤잖아 뒤 아 시발 해봐 니가 뭘 어쩔건데 아니 그쪽이야 나가는 문 아 여기 여기 해봐 해봐 왼쪽이 나가는 문이잖아 어 막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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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퀴즈를 풀어야 나갈수있다 퀴즈를 풀어야 나갈수있다 퀴즈를 풀어야만 나갈수있다 퀴즈 땡 모 땡 에이티 코트 아니야? 씨오 에이티 에이 에이도 여기있고 여기다가 이제 붙일 것들을 이제 뭐 되죠 찾아야 되겠네요 돌아다니면서 알겠습니다 Let's play it again Yeah I got em 바로 하나 찾아버렸죠 빨간 열쇠 열쇠 빨간방 들어갈수있는 열쇠의 앞대가리를 찾았죠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? 이런데 잘 찾아봐야되요 요런데 이제 또 뭔가 있을수있기 때문에 코트야 라이프가 다 크네 잣대로 닥치세요 제가 다 플레이하고 있는거에요 바닥에 저거 뚫어진건 뭔가요? 이거 상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티슈 각티슈 잘 살펴봐야되요 놓친게 없는지 자 놓친게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인형이 흑막이였구만 Let's play it again 나랑 한번 놀아볼까? 아르민 좋아 Of course Of course 나도 너랑 놀고 길 사라졌다 여기 길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지 말아줄래요? 너무 무서우니까 모르는것 같아가지고 아니 알죠 이 집 못뻔 돌아다녔는데 지금 거의 부동산 중개업자 마냥 이 집의 모든 어떨 때 다 살펴봤는데 아우 난 3D 뭘렁증이 있었으면 이 게임 못했을듯 존나게 어지럽게 해놨네 처음에 얘가 나한테 줬던 모자를 줬던 곳 없네요 아무것도 자 그럼 2층으로 올라가는게 맞을 것 같아요 더이상 뭐 찾을게 없습니다 맞죠? 맞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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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밖에 나가서 밖에 못 나가잖아 다 돌아다녀 봐야죠 어 2층 여기로 올라갈 수 있냐? 열렸죠 2층 갑자기? 오케이 열렸다 갑자기 해봐 니가 뭘 어쩔건데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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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뭐 찍찍 그으면 뭐 어쩔건데 죽일거야? 날 죽일거야? 죽여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씨뿔 넘어 어 바로 문 열어줄게 문 열면 그만이야 열었죠? 하지만 뻥 놀래 켜봐 어 뭐야 뭐야? 너 뭐하니? 누구세요? 오우 팔다리랑 네 I want I want go back to my mom 엄마도 돌아가고 싶어 배고파? 배고파? 음식 좀 가져다 줄래? 음식 가져다 달라고? Now I can eat 먹지 못했어 My hair stand too far out 내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했어 어 내 머리털도 빠지고 이건 뭐야 I blow I blow I blow my voice 난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 만들었어 I hear I haven't eating before 나 먹어서 말랐어 나 먹어서 말랐어? 아이고 그랬어 밥 줘야죠 밥 밥 밥 밥 밥 밥 갖다 줘야 되는구나 밥 밥 갖다 줄게 씨발 아 진짜 짜증나네 씨발 게임 족가네 나 홀로 숨바꼭질 이후로 개혁 같은 게임이네요 분위기 개같이 만들어놨네 주방 가서 냉장고 털어갖고 주면 되겠죠 더 이상 볼 수 없는것 같습니다 아까 컴퓨터방 나갈게요 아 씨발 기분 더럽네 게임 진짜 뭐 해봐 뭐 어쩔 건데 니가 뭘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뭐 하지마 씨발 새끼야 어어어 어어어 아무것도 못하죠? 아무것도 못했죠? 아무것도 못하죠? 못하면은 됐구요 자 2층에 혹시 먹을게 있나 어머 이 개새끼야 야 씨빨라마 야야 나와 나와 맞짱 뜨자 아 개간내 게임 진짜 뭔데 주방가려면 1층 뒤편이었거든요 다른 계단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이게 다 내려가면은 주방이잖아요 근데 왜 계속 막 지랄하지 들어갈까요? 아 왜 갑자기 신자는 두근거로 지랄임 어? 무슨 종이야 난 이제 혼자야 밤마다 발소리와 웃는 소리가 들려 분명 이 집엔 나말고는 아무것도 없을텐데 엄마 어 안 무서워 개새끼야 역시 원세고붓을 입은 저런 인형은 무섭지가 않아요 예 점마 먹여야 되는데 뭐 먹을 것 좀 챙겨가야 되는데 어 찾았다 무슨 어 점마 민트초코 좋아하나? 어? 어 얻었다 에이 생일 축하해 해피 버스데이 너의 이웃 너의 이웃으로부터 옆집사는 이웃 이거 집어넣을 순 없나요? 비 비 비 비 생일 축하해 아르민 내 생일을 누가 축하해주는 거야 어떤 새끼지?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밥 주러 가자 일단 밥을 줍시다 누구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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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이냐 이 말이야 누구야 밥 먹어 어 죽었어? 아 이 자식 밥 주려고 했더니 뒤로 터벌려 아무도 없자 아 나 이 게임 뒤돌기가 제일 무섭네 어 왜 치랄을 하네 치랄을 2층 보라 불빛 나는 방안 가보자 보라 불빛 방 보라 불빛 방 으흑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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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뭐 없어요 흑 내려가보면 될 듯 네 아까 그 채울 수 있는 방이 여기 아니었잖아 이 반대로 갔어야 되었던 거 같은데 맞아요 그쪽이 있고 네 내려갑니다 길 외웠어 이제 흑 그쪽 흑 하지마 야 야 어디갔어 그쪽이야? 갈게 너 따라갈게 어? 나한테 오라는 신호 맞지? 넌 나랑 친구잖아 쉬발놈아 어딨니? 어디갔니? 왜 벌써 사라졌니? 왜 나한테 입김 나오니? 누구니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눈가를 뽑아버렸나보네 어느 순간부터 모르투아리는 모르투아리아 모르투아리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모르투아리아 너무 진짜 같고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 모르투아리아라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인형이에요 인형 아 집 주인인가 보네 그럼 이 인형이 사탄의 인형이 영원히 악령이 들어갖고 주인을 죽여버렸나보다 이 집 주인 아저씨예요 이 집 주인 아저씨가 쓴 모르투아리아에 대한 글이에요 모르투아리아가 나를 지켜봤던 그 인형이에요 여자였구나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쓰레기통에서 죽은 소년의 인형을 발견했는데 이건 분명 모르투아리아가 모르투아리아 그녀가 틀림없다 난 이 장난감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TV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난 그 인형이 두려워지고요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내 뒤에 있는 것 같고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모르투아리아라는 그 인형을 가지고 이 집 주인이 인형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거죠 죽임당했네요 모르투아리아라는 그 인형을 왜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세요? 모르투아리아 너야? 너였구나 나쁜 새끼 왜 사람을 그렇게 죽였니 TV 선반 위에 장난감 뭐라 하던데요 TV 1층 있잖아요 TV 1층으로 들어가 봅시다 모르투아리아라는 그 그 어머 야 이 씨빨새끼야 콱 씨빨롱 그냥 콱 죽여버릴까보다 개새끼가 안녕 쳐다보고 있네 없죠 없죠 안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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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없다 뭐야 아 씨빨새끼네 이거 내려가서 좌회전 TV인데 아 이 씨끼 이 씨끼가 좌회전 하라니 어디 가십니까 아 나 지금 공황장에 왔어요 여기 TV 있잖아 인형이 무서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기 가방 TV맞아 장난감 먼저 나와줍시다 TV 위에 적어 네 곰인형 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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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가야겠네 네 짧아도 안된다 네 의자 의자 의자는 아까 우리 가져가려고 해야 돼 1층 그거 가져가면 돼 어 그 의자 말고는 가져갈 수 있는 의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사운드 거지 같네 진짜 개새끼가 반대로 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의자 의자 없어졌다 이러면 2층 가서 가져가야겠네 어 올라가야 될 때 어 못 올라가는데 어 못 올라가게 놨어 그럼 다른 데서 의자 찾아가야 되네 의자 이거 뭐 안 들리나요 여기 난리네 의자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어 갑자기 왜 TV 선반 어 어 럭키 운이 좋다 유웨어 럭키 예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서 운이 좋다 형 나중에 유튜브 볼게 야 자태로야 고마워 너무 무섭나보다 너도 에라이 쫄보 새끼 뭐래 인형들은 예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서 운이 좋대 아 이거 끼우고 와야 되나 어 그래야 되나보다 그 아르투아니아인가 그 인형이 어 뭐야 나갈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로도 못가 그럼 좀 빼야되나 봐요 어 나야 되다 갈 수 있다 아 와 씨발 또 뭐 열렸다 그지 뭐 뭔 말이야 뭐 뭔 말이야 유 유 유 유 우 우 와 와 왈리야 윤리야? 윤리야 유왈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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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리야 따라가시죠 엄마가 도우라잖아요 이빈 음 음 surface 들어가기 정국 저기 있다 그지 네 저기 실루엣 맞잖아 유알리야 난 올라간 ision 유리야 유리야 스르면디야 유리야 유리야 엄마 이씨 콱 오지 창문 있다 말 걸자 창문이 왼쪽 창문이 있잖아요 유리야 유리야 말 좀 해봐 안녕 안녕 아르민 여기서 원숭이처럼 생긴 하얀 장난감을 본 적 있어? 넌 누구야? 날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? 아 난 맥스야 우린 너의 모든 걸 알고 있어 우리는 널 지켜보고 있었어 우리 동안 널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서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고 있어 이곳은 춥고 무서운 곳이야 오랫동안 장난감 하나를 찾고 있었는데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어 아무래도 인형을 만든 집주인이 날 벌주려고 숨긴 것 같아 그건 그렇고 그 현관문에 있는 이상한 자물쇠는 뭐야? 도대체 어떻게 열어야 하는 거야? 그건 형이 질문하는 거야 네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애들이 문을 잠가놨어 열쇠 대신에 장난감에 붙어있는 라벨을 사용했어 왜 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가 놓은 거지? 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야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 인형을 만든 집주인이 우리 신체 부위로 인형을 만들었어 하지만 어! 그는 그 심장을 삽입하지 못했지 네가 마지막 심장의 조각일 거야 하지만 괜찮아 곧 네 심장을 사용할 거니까 그리고 우린 드디어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가 장난감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내가 찾아볼게 내가 얘기한 거죠 뭐 그러면 좋고 집주인이 장난감에 내장한 카메라를 사용하면 더 찾기 쉬울 거야 그 사람은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했거든 이 태블릿으로 카메라를 액세스할 수 있을 거야 아 카메라 가지고 가면 돼 있네 침대에 있다 말해줬어 고마워 그러니까 사람의 팔이랑 머리카락 뜯어가지고 인형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집주인이 아 저 악취미를 가지고 있구만 노 시그널인데? 집 잡아보죠 아 마우스 일로 갈 수 있네 일단 이거부터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어 그치? 2층일 것 같은데 느낌이 층이면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? 클릭하면 확대 안 돼요? 확대는 안 돼요? 좌클릭으로 클릭해봐요 안 돼 안 돼 다른 키는 없어 네 저기 방이 일단 2층 한번 뒤져봅시다 어 인형의 마지막 조각이 심장인데 그 심장을 아르민을 통해서 취하려고 하는 거지 이 개새끼가 그러니까 아르민은 존댓다 볼 수 있겠죠 여긴 아닐 거 거지? 선택이 Hole 아니 그 이름 한번 보시다가 아니 뭐라고 되죠? 적혀 있는 거야? 리, 릴러? 리, 릴리, 릴러? 루이너? 지금 두 군데 있죠 블 Eis 두 군데 있죠 블리 들어온 때가 녹색깔 T.E.D. 이거 봐봐. 여기는 뭐 어디? 밑에 뭐? 여기는 지금... 아, 저기가 보고 있네. 인형이 보고 있네. 지키고 있네. 녹색 빛이 뭐. 위에는... 루이너가 뭐야, 루이너? 불을 꺼내면 좀 잘 보일라나? 린나? 린나? 린나라는 어떤... 이제 한 60% 정도 나온 것 같아요, 게임. 일단 녹색 빛이니까 녹색 빛이 되는 데 가면 될 것 같은데요. 저긴 파란 방이고? 파란 방은 거거든요. 아저씨 죽어 있던데. 들어가 보시죠. 봤잖아요. 집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니까 다 돌아다니면 될 것 같아요. 바닥이 뭐 있다? 통조름 같은 건 따린데? 그럼... 되돌ặ아? 덤나? 다اض fez? 버거시지? 넌... 벨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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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이저? 벨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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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갈까? 이거 안 가면 다 가봐요 그 방도 가보고 인형을 찾으면 되니까 옷장은 아닐까요 여기? 인형이 없어 인형이 없어 옷장은 아닐거야 보고 와야지 이게 귀신감직이라고? 여기 2층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듯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1층 3반에 하나있다 색깔 아무 의미가 없네 여기 가봐요 이쪽 말고 왼쪽 중앙불빛났는데 가서 우회전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형이 달려있는 카메라에요 오른쪽 내려봐요 휠 내려봐요 마우스 휠 내려봐요 이 인형이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아니 거기 말고요 거기서 왼쪽 네 거기요 저기 오른쪽 구석에 오른쪽 구석 안에 있잖아 어 있다 있다 형 보이잖아요 여기에 카메라 달려있잖아 형 보이잖아요 어 내가 열고 닫고 하는게 보인 나오네 오 모트 모트 나머지 한개 어 지하실이다 난 어렸을때부터 친구가 없었다 대신 인형들과 친구가 되려 했지만 그들에게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난 토막난 고양이로 인형을 만들어봤어 이 인형에게선 영혼을 느낄 수 있었어 그 후 난 새 강아지 차츰차츰 차에 치어 죽은 남자 그들로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어 난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준 것일 뿐이야 하지만 아직 뭔가 부족해 무언가 더 대단한걸 만들고 싶어 그렇게 해서 내가 가장 최근에 만든 인형인 모르트라리아가 탄생하게 됐지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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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차츰차츰 삽은 왜있지? 어우 너무 빛이 너무 제한적이야 씨빨 뭔소리야 이거 어? 삽 삽 삽을 가져오라고? 삽질해야된대요? 삽 삽 삽 삽 삽 삽 삽 삽 삽 오케이 삽으로 저기를 야무지게 파줄게 그리고 땅에서 뭔가 퍽 튀어나오겠지 난 그리고 놀라겠지 엄마라고 외치면서 하지만 난 안놀랬죠 무섭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세요 관이다 아이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았습니다 일로 가야돼 아 씨발 밧데리 다 나갔어 눈알 벗혀있어요 누구야? 어? 뭐라고 그러지? 제 눈알이 벗혀있어요 하지마! 어어? 어어? 내가 좀 찾아봐야 길이 죽어 올라가던 길인데 어어? 어어? 안 무서워 시발새끼들아 렌 하아 몰트 몰트 윤리아 클릭하면 열리는거 아니에요 이제? 네 도망쳐 나 도망갈거야 시발새끼들아 난 여기를 나가야겠어 난 여기를 나가야겠어 그거 알아 금임? 난 여기를 나가야겠어 빨리 여길 떠나 어? 안되잖아 뭔가 반전있겠죠? 응 아 아 몰트 아리야 늙음 좋노 아마 형 혼자있으면 12연만 나왔을거에요 그렇게 제가있어서 좀 아쉽게 아니야 그것때문에 아니야 진짜 분위기가 무서운 게임이지 깜노를 자꾸 집어넣으면 내가 집에서 나온지 몇달이 지났다 난 계속해서 그 집에 아직 안나왔어요 알았어 난 계속 그 집에 대한 악몽을 꾼다 그 집에서 도망치는 꿈 이 계속된 악몽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 이 계속된 악몽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 오케이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악 아.. 주인공 죽었다 자살했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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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악몽이 시달려가지고 나인 차일드 스트리트라는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아 짧은데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았어요 예 바로 평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스팀계의 백종원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 말씀드릴게요 게임의 평가를 또 해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인 차일드 스트리트 꽤나 무섭네요 환불하지 맙시다 쩔고 시키들 쩔고 시키들 귀엽네 이 친구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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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이 진짜 상 쫄보들이네 와 가까이 가면 저런 효과가 있었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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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헤헤 오오오옷 Oh my god! 저 이시다 같은 사람이네 쉽게 게임. 이거 포장에 있는 거. 포장에 있는 거. 포장에 있는 거. 너는 못해! 너는 못해. 코트야. 라이프 없이 포장했으면, 목격한 예수는 뭐 한다고? 아우 씨 아하 존나 웃기네 이 아저씨 존나 웃기네 아우 씨 좋아 죽네 좋아 죽어 나는 상남자같이 플레이했네 링크 드렸어요 보세요 네? 저게 리액션이에요 아니 무슨 영상인데요 볼게요 댓글이 다 있어요 타임스탬프 네? 짜증난다 그게 재미에요 뭐 가르쳐야겠다 엄마 미친 새끼야 왜 왜요 아 알았다 아 SUB 다 달려있어요 엄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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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물 꺼 물 아 mayor 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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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물인가? 티비 소리야 사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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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 미치겠다 형 표정을 보여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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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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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끄고 가 전마다 불을 끄고 당기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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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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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이 어디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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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무대를 못탑니까 이거를 다시 2층 2층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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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움직이면서 옆을 봐야되나 맞네 움직이지 말아줄 수 없었어요 10분 못해 10분 못하겠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4분 남아서 다 못해 진짜 못하겠어 먹으면서 신장 쓸 끝나면 간거야 오 가네 끝까지 안오네 잘 만드는 느낌 앞으로 슬쩍 들어왔다가 나가네 안 들어 조심하고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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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 난다 지랄 아 흠흠흠흠흠